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했고 이에 따른 달러와 상세로 엔달러 환율이 3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실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가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달 프랑스 영국 등의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 정당이 득세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오는 7월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선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다음날 0.05%포인트 오른 데 이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금융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권 시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금 대통령 재선 시 이 같은 공약이 현실화하면 수입물과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건 스텔린은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은 채권 금리를 올리는 총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랐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8원 90전 오른 달러당 1388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시도와 관련해 멸책 특권을 인정받아 앞으로 4건의 형사 재판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즉각 성추문 입마듬돈 재판의 유죄 편결도 무효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측은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 유죄 편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사건을 담당하는 후한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어제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참작해 달라며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를 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부터 기소 면제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원 변호사의 소셜미디어 sns의 게시물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게시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업로드된 것이라며 여기에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형사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검찰 측의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이날 또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자신의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은 그가 유죄라고 만장일치 판정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제 다음 주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업체들이 판매 감소에 대응해서 전신 탈취제, 사타우니 면도기와 같이 특색을 가미한 제품을 개발해 수요를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어플레이션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데 어플레이션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증가나 상승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소비자 업체들이 도입한 어플레이션 전략은 소비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제품의 새로운 쓰임세를 만들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png, 유니레버 등 소비자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시한 신제품 전신 탈취제 등을 어플레이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png가 내놓은 전신 탈취제 가격은 14달러로 주로 겨드랑이에 쓰는 기존 탈취제의 2배입니다. png는 이 제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질레트의 사타구니 전용 면도기는 15달러로 일반 여성용 면도기보다 5달러 비쌉니다. 업체들은 수요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선 실제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단 마케팅일 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움직임에 관해 천억 달러 규모의 개인 위생관리 시장에서 매출을 회복하려고 소비자 업체들이 다소 어색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플레이션은 미국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플레이션은 미국적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플레이션의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으악 블룸버그 통신은 어플레이션은 미국적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